Above US territorial waters. 미국 영예 상공에서. territorial 영토의 란 뜻이죠. territorial 영토의. 영토는 territory 다 하시고요. territory. Waters를 보시면 waters 복수로 쓰였죠. 특히 넓은 지역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 물 자체가 아니라 넓은 지역의 예를 들면 바다. 그럴 때 waters를 쓰고요. 그래서 해역 또는 수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넓은 지역의 바다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는 좀 더 깊은 바다가 있고 좀 더 낮은 바다가 있겠고. 뭐 고기가 많은 바다도 있겠고요. 별로 없는 바다도 있겠고.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waters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영해 역시 waters 복수로 씁니다.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비유법을 써서 waters라고 표현합니다. 영문을 보시면 coastal waters 연안 바다. Around the Indian Ocean. 인도양 주위의 연안 바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coastal waters Around the Indian Ocean. 그 다음에 British waters 영국 영해가 되겠습니다. 영국 영해. British waters. British waters. 그 다음에 A bridge over troubled waters. Troubled waters. 험난한 세상.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인데요. 거기에 놓여진 다리죠. A bridge over troubled waters. 그 다음에 stormy economic waters.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제 바다. 험난한 경제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e fell into the water. She fell into the water. 그녀가 물속으로 빠졌다. 이럴 때는 그냥 water. 그 물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 이럴 때는 그냥 wat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미영해 상공에서. Above US territorial waters. 미영해 상공에서. Above US territorial waters. Above US territorial waters. before we cross the river. 한장 그리고 시간bus에 We Will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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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A Close SHOW 할 이基ream 이 동네입니다. sk sia연번을 possiamo 보여줄 때마다